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이 강릉 남항진에 청사를 마련합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60억 원을 들여 강릉시 남항진동 5만 천 제곱미터 면적에 지상 2층 규모의 업무동과 지상 1층의 헬기 경납고 등 두 동의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.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특수재난대응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현재는 옛 강릉소방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